올해 하반기에는 유가의 완만한 하락세로 무역적자 규모도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국에 공통된 현상으로 하반기부터는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와 외환 보유액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반기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무역수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